010170 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대한광통신입니다. 대한광통신 은 는 지배회사인 동사가 2011년 12월 대한전선으로부터 광케이블 사업부를 영업량수함으로써 광섬유 및 광케이블 제조업 영위 시작함 통신사업은 해외 메이저 광케이블과 국내외 광케이블의 주요 수요자인 통신사업자에게 대부분 직접 제품을 판매함 전력사업은 국내 주요 전력사와 해외 epc건설사 해외 주요 전력청에 납품하고 있으며 일부 시장의 경우 현지 대리점을 이용함